1, 2, 3, 4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이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나는 안 보고 더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게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한 걸 안 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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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요 우리 사랑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도 보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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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 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 자, 이제 집 나가면 고생 컴백홈 님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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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놀랐다, 누구야 이분은, 이분은 바로 아이돌 이분은 바로 7인돌 그룹 우두소녀의 래퍼 엑시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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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와서처럼 여자만을 뜻한 그 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않게 나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일인가요 이대야 어깨가 무거워 보여 아, 노래 잘한다 이런 날 한 걸 안 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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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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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 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이학생이 감사합니다.